잠깐 잠깐 비켜주세요 여기 기옵이 적혀있잖아요 인스타그램 한 번씩 기옵이 팔로잉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?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공연을 찾아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구요 제 이름은 위재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GOB에서 뮤지션을 하고 있는 손태양으로 가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팀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멤버들에게도 항상 따뜻한 말씀과 좋은 감정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저희 팀의 사실상 실세 우리 팀의 리더 말고 사실상 실세 우리 인스타그램 분 보시겠습니다 박사 한 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팀에서 마이크를 보고 있습니다 네 팀 팀에서 춤추고 있고요 오늘은 스멀틱자이든 이태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곡인데 정신이 뭔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곡 열심히 보여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바로 행사 저는 최신